내가 좋아하는 여배우이자 모델 그냥 다 모르겠고 해모가 그냥 취향이모 트랜스포머 보다가 와 너무 매력터지는 사람이네 하면서 반한게 벌써 수년 전이 언니가 작년에 임신중이었던 사진 본거 같은데 아들 잭이 작년 6월에 태어났구나. 2017년 6월 24일 출생 서양아기라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개월수 대비 또래보다 큰 아이인 것 같음이 환전 귀엽당 물결표 기저귀 빵빵한 엉덩이도 귀염 터지고요 엄마를 닮은 것도 같고 아빠를 닮은 것도 같은 잭 물결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세요 물결표 신고.